안녕하세요. 청강만 시인입니다. 오늘은 횡재의 운이 들어있는 분들을 몇 분을 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올해 의뢰생 26, 내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추진해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공직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횡재라는 것은 주변에서 나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26대에 칭찬을 한다든지 생각지도 않는 갑자기 내가 거기서 진급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월급에 진급되는 저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됐단 말이야. 이게 바로 횡재예요. 횡재. 귀인이 나를 도와서 횡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횡재수는 26. 또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도 했지만 운이 안 따라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운이 들어오는 인간의 귀인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나한테 횡재가 된 거야. 이러면 탄탄대로로 직장에 꾸준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임술생 39. 이분도 이제 횡재인데 형제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친구라든지 가만히 있는데 야 너는 뭐를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 내가 밀어줄게 해갖고 이 사람한테 이제 자금을 대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생각지도 않았거든. 야 이게 내가 뭐야. 복이 있으니까 그렇지. 올해 이제 횡재수. 감 나오면 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감이 떨어지는 거는 뭐 천 사람이 하나겠죠. 그런데 그는 횡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용궁에 가서 물하고 맞으니까 뭐 방생에 기도를 하셔도 되고 또 내가 물 한 거로 떠놓고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셔가지고서는 이 횡재를 그냥 물고품 되게 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잃어갈 수 있게끔 요번 기회에 이제 잘 이 횡재를 잘 잡아서 내가 이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감인생.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한참 많이 힘들어. 올해만 잘 버틴기면 돼. 아 근데 갑자기 갔다 야 뭐 어디서 쉽게 얘기해서 전화가서 야 어디서 뭐 추천이 됐습니다. 이래갖고 생각지도 않는 금정이 딱 오는 거. 또 뭐 대출이 안 되는데 아우 당신은 갔다 여기서 이상하게 어 여기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횡재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이미 포기를 했는데 이런 횡재 운이 있어요. 횡재 운이 있고 말년의 운이 이제 하반기에 운이 좋거든요. 그래서 감인생 되시는 분들은 힘내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하세요. 올해 갔다 횡재 운 금전에 운 귀인의 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란 누가 도움을 갖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알고 아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자 하고 조언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나 혼자서 고민만 하고 터뜨리질 않았는데 이게 바로 횡재의 운이라는 거예요. 이 운은 숨어있던 운이 나하고 연하고 맞기 때문에 이 운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세에도 뭐 성주 운도 들고 하지만은 사람의 인연의 운 횡재의 운. 말하자면은 사소한 거 어디 가서 뭐 쪽지 하나 적어갖고서 딱 보냈는데 그게 당첨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다못해 설탕 한 알이 또 당첨이 돼도 노또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다 횡재지. 그런 운이 있고요. 또 시운살 신혜생. 신혜생은 사주에 금이 많아요. 금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필히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뭐 금이든 뭐든 돈이 자금이 있으면 그런 걸 사서 놔뒀다가 그것이 큰 돈이 되는 횡재 운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거나 뭐를 하거나 누가 이렇게 이거를 해보라고 알선해주고 이게 어떻게 했냐고 기인이 나서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물꼬리 트고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재료를 갖다 주든 뭐를 갖다 주든 그렇게 해서 일어설 수 있는 해년이 신혜생. 그리고 돈도 쓰기도 많이 쓰지만 벌기도 많이 벌어. 올해. 그러니까 그 횡재의 운이 있고 부모의 운이고 어떠한 운이 갔다. 동서 사방에 열렸다. 쉽게 얘기해서 보기의 논굴체 들어오는 해 행운의 운이 있습니다. 꼭 이 행운을 늦지 마시고 잡으시고요. 예수는 다섯 살. 초년의 고생은 하고 중년에는 갖다 그런다고 하여도 그래도 남편떡 없는 사람도 새로 갖다 일어서는 해년. 뭐 자식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우 뭐 이렇게 엄마 앞으로 집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한다든지 문서를 갖다 준다든지 다 이런 게 횡재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 그런 것이 우리 집안 내고 누구고 부모의 재산이든 뭐든 바라지도 않았는데 숨었던 금전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게 내가 노력은 안 했고 이게 횡재란 말이야. 이것은 내가 운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 예수원 다섯의 병신생들이 운이 들었거든요. 마음에 갖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올해는 다 풀어내고 전진만 하라는 해년이란 말이야.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이나 집에 계시는 분이나 나가서 활동을 하시고 또 이 운들이 다 돌아서 자손 부모 형제 주변의 귀인들이 자꾸 알선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자꾸 생기지 나이 먹었어도. 난 나이 먹어서 처지는데 그게 아니거든. 어떤 위치 자리를 갖다 준단 말이야. 뭐 그러면 대통령 자리보다 더 좋은 거지. 그게 바로 횡재예요. 그래서 올해 횡재 운이 열렸으니까 특히 이제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들어온 이 횡재를 내가 놓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반기 잘 찾으셔가지고 이 횡재들을 다 이어 잡으시고 집집마다 갖다 대박나세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